안녕하세요. 담비소리티비 담비입니다.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왔어요. 공원 한번 둘러볼게요. 아, 여기 호수공원이 어디에 있냐면 이쪽이 이제 청사들이 있는 쪽이에요. 국립, 세종국립도서관이구요. 저 안쪽으로는 청사들이 있고 이 건물은 정부 컨벤션센터 건물이구요. 호수공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쪽으로는 이제 수변 산책로. 호수 따라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있구요. 오늘 구름이 되게 예쁘네요. 세호교 아, 세종 호수교를 세호교라고 줄임말로 얘기하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공연장 아, 여기서 공연 보면 너무 좋겠네요. 공연장 역광 이쁘죠? 공연장 루프탑 쉼터에요. 숲속 쉼터 수변 전통공원 전통공원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정자가 이렇게 있네요. 전망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정자 아, 예쁘다. 공연장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수초들 수초들 물이 맑으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맑아서 바닥이 다 보이네요. 산책할 수 있게 데크로 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은행나무 길 은행나무 길 아, 여기는 이제 은행나무인데 심어놓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아직은 애기 은행나무네요. 이렇게 멋있는 조형물도 있고요. 이런 조형물도 있고 가족 조형물 이런 조형물도 있고 가족 조형물 귀여워라 아, 너무 예쁘다. 아, 낚시하는 거예요. 표정이 너무 귀엽죠? 표정이 너무 귀엽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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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